424번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 Gx는 4x 제곱 플러스 3인데 연마 합성 함수랑 Gx랑 똑같다. 함수 Hx가 누구냐 앞에 있는 전마는 Hx 이거란 말이죠 여기다가 Hx를 대입한 거 써보면 뭔지 모르니까 일단 Hx랑 써요 플러스 1 이게 Gx 4x 제곱 플러스 3이랑 똑같다는 얘기잖아 둥식 풀면 되는 거야 Hx 되고요 플러스 1 넘기면은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Hx는 마이너스 1을 나눠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이 돼서 Hx는 이모가 되는 거죠 다시 해보세요